Q.R.G 탔다고 하시는데 첫번째 버스 탔다 머리... 주X에서 잘랐어요 머리만 안 감았을뿐 씻고 온건가요? 깨끗해보여요 아쉽게도 안 씻었습니다 머리가 좋은게 너무 짧게 잘라서 굳이 안 씻어도 머리 안 감아도 까문 것처럼 보이는게 너무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까맣다고 했으면 다 믿었을거 같은데 이거 뭐야? 아 삭발 생각했는데 아 짜증나가지고 머리땜에 아 그냥 이렇게 자를뻔해 삭발할걸 그냥 삭발하면 아까우니까 물이 한번 일으키죠 그니까 뭐 잘못해서 삭발하는 이거는 아니 진짜 생각하는거 봐라 지리네 진짜 그래서 왕호한테 욕 한번 하고 삭발이나 할까? 짜증나지게 왕호한테 욕한바가지 하고 죄송합니다 사죄의미로 삭발할게요 하면 레전드? 왕호 아니에요 왕호 왕호 귀여워요 아니 이거 물이 그냥 삭발하기 아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한대로 지루하기 짝이 없군 뭐야 짜장면 뭐야 짜장면 왕호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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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안시켰는데 진짜 업어 나오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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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죽여 너도 잡고 뽕도 뽑고 othe 포탈하는겁니다 죽여 너도 잡고 뽕도 뽑고 이거 아니지? 아니! 짜장면 진짜 도라에몽이네 도라에몽 짜장면 저거 아니 형 대만시아인에게 후퇴하는 거 없다! 여기 짜장면 요거 담면 짜장면! 역산 지xic 따아!! 오이야ерь 고마워요 짜장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거 삭발 각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왕한테 욕 한 번 하고 삭발이 나니까 이거 봐 같이 까야되나? 채팅? 1번 선비짓 1번 하고 왔다니는 다음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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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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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직기 3번 연속인데 이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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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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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내가 왜 썼지? 나이스! 아 저거 100% 비꼬는거야 잘한다고 하는거 아예 알고있어 아니 이게 여기서 나와? 글쩍 글쩍 아 원딜이 할게 없네 사면버스인데 사면버스? 사면버스 아 진짜 미치겠네 사연속이네 사연속 한쪽 가슴이 아파 그리움에 다시 너를 그린다 또 보고싶다 널 보고싶다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눈빛이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눈빛이